시화호는 올해는 수질 개선 노력 끝에 환경 복원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 화성, 안산시가 올해를 시화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1994년 조성된 시화호는 인근 공장의 폐수 등으로 오염돼 죽음의 호수로 불렸습니다. 환경 재앙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수질 개선 작업이 시작됐고, 지금은 생태계 보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럭과 조개가 돌아오고, 먹이 사슬이 갖춰지면서 78종, 2만 6천여 마리의 조류가 서식 중입니다. 시화호를 둘러싼 시흥, 화성, 안산시 3개 지자체와 K-워터가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올해를 시화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환경 오염을 극복한 시화호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사회 협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세계 지자체와 K-워터가 함께 시화호를 성장시키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인공호수인 시화호를 시민들이 찾고 누릴 수 있도록 해양 레저 체험과 축제, 전시를 기획할 계획입니다. 시화호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의 상징성을 갖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술 대회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